안녕하십니까 즈가 입니다 오늘은 웬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 어머 웬일이니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웬일 아닙니다 다 웬으로 쓴다 웬으로 모든 것은 웬으로 쓴다 모든 것은 웬으로 쓴다 하지만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웬지 웬지만 빼고 모든 것 뭐 웬만에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웬일이니 웬 웬지만 이 웬을 씁니다 웬지는 뭐죠 왜 인 지죠 왜인지 와이잖아 왠지는 왜 인 지 웬지만 웬으로 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웬으로 씁니다 그 이유는 왠지 저도 몰라요 왠지만 웬이고 나머지는 다 웬이다 그 이유는 왠지 저도 잘 몰라요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그는 귀가 얇아 히스 깔라블 히스 깔라블 히스 깔라블 걸릴수 없는 거죠 깔라블 히스 깔라블 오늘의 영어의 영어입니다 고마워요 아멘